저희가 정말 잘하는 스탠다드 라일락 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개나리, 병꽃, 먹수국, 스탠다드식 식재를 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그때 줄 맞춰서 심으면 예쁘다. 보기 좋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줄을 맞춰서 식재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식재한 나무 궁금해 하시는데 궁금해 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품종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양홍매 식재가 됐어요. 수양홍매 식재가 됐습니다. 아직 뭐 세심하게 뭐 깔끔하게 가지까지 잘라 주진 않았구요. 수양홍매 저희가 좀 높이한 것들 아우 이게 이게 사실 좋은건데 높이 해야 되요. 한방 때릴거면 높이 하는게 좋고 여러 방 때리는 것은 저희도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 방 때리면 더 좋겠죠. 수양홍매 이거 연생이 좀 된 것들이에요. 근데 수양홍매를 지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지 않으면 잘 안 펴져요. 밑에서부터 이게 저접한건데 수양홍매 저절로 막 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대로 유인작업 해줘야 되요. 이건 이건 수양백매인데 이게 보세요. 수양성이라 이유로 직립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수영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번나무 품종들을 쫙 심었어요. 외성번나무 후지팔방벗 하고 그 다음에 엘레강스 미유키 그 다음에 오카메 제가 다 좋아하는 품종들인데 그런 번나무 심었습니다. 쭉 한줄 막 심었어요. 외성 품종들은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메아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줄 메아줄은 마지막에 그냥 홍매 설중매라는 홍매를 쫙 심었어요. 50c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이쪽은 벗 한줄은 번나무만 품종 싹 들어와 있고 한줄은 메아 품종 싹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은 목련 품종 이에요. 목련 쭉 저기 줄을 딱 보여주십시오. 줄 예 쭉 가있죠. 이게 목련 품종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심습니다. 제 눈을 믿고 제가 미에 관한 그 수준을 저의 수준을 믿어요. 그래서 수잔 수잔을 심었고 수잔 외성목련 수잔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칸 불칸 공에서 공수해 왔는데 불칸목련을 이렇게 쫙 심었어요. 속성수인데 어 1m 간격으로 1m 한 20 이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가 화도줄입니다. 도화줄 운용도와 저번에 설명드린 수양 운용 산책도와 운용도화를 심었습니다. 쫙 심었는데 저희도 많이 못 심었어요. 이게 아주 귀해 가지고 저희도 많이 못 심었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큰 물량이 전국에 많지 않아요. 운용도 아주 귀한 겁니다. 현재는 그리고 남경도 스탠다드 저희가 생산한 스탠다드 쫙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공간이 아까워서 백사철 스프링 참사철 이란 거 그거 좀 심어서 스탠다드로 좀 낮게 온형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맥심메릴 공공에서 공수해 온 맥심메릴 쫙 심었습니다. 목련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줄이 저희가 정말 잘 아는 스탠다드 라일락 입니다. 저희가 이 스탠다드 라일락을 10년 정도 전에 생산했는데요. 수입 들어온건 스탠다드 라일락이 유럽에서 한국에 수입 들어온 것이 5-6년 됐나 저는 근데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생산했습니다. 물론 대량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산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스탠다드 라일락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이게 지금 대량 생산하는 물건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게 생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대목이 대목을 생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럽의 라일락 미스김이나 팔리빈이나 다크 퍼플 핑크 퍼퓸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형으로 생산이 돼서 한국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대목은 저희 이곳들 농장에 쓰고 있는 대목이 훨씬 좋습니다. 이 미스김 라일락 저희가 정말 저희 이곳들 농장의 주력 품종 중 하나에요. 물론 저희가 품종을 아주 아주 다량하게 생산하지만 수백 주 이상 생산하는 것들은 주력 품종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은 수백 주 이상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미스김 라일락은 어떤 매력이 있냐면 지금 제가 잘라버렸는데 이게 다 꽃입니다. 꽃. 이게 꽃인데 저희가 수영을 잡으면서 자르고 있는데 꽃이 다화성이에요. 일반 라일락에 비해서 꽃이 아주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꽃의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꽃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다들 좋아하는 외성. 컴팩트하게 가지가 자라면서 촘촘하게 가지가 배열되어서 이파리도 더 훨씬 작고 그래서 관리가 편하다. 외성을 왜 좋냐면 빨리 자라지 않아서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미스김 라일락은 일반 스탠다드 라일락하고 비교가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딱 스탠다드 라일락을 해서 외대로 잡아 라일락을 인위적으로 외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르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라일락 외대는 별 의미가 없고 스탠다드 미스김 라일락 스탠다드 다크 퍼플 스탠다드 다크 퍼플도 좀 성장성이 빠른 것 같은데 스탠다드 핑크 퍼퓸 이런 스탠다드 요것이 막 이렇게 막 팀커벨 여러개가 개발돼서 나왔는데 외성품종들이 외성품종을 스탠다드 접목을 해서 생산해야 제대로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미스김 라일락 이게 정확하게 미스김이 아니고 저희는 팔리빈이에요 팔리빈. 이 농장을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는 여러가지 식품종들 위주로 농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뻐보이신다면 정원의 한두주 따라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농장 새롭게 조성하는 600평 관심 가져주시고 자주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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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